멀롱 저도 다 다운받았습니다 저는 현재 일종입니다 아 이거 안안글게임이야? 아 좀 에반데 와 한국어있어 한국어있어 갓겜이야 와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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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비lt다 도루구 자세종이 밀레 뷔 이리 뷔 아 이거구나 오 재밌겠다 얘들아 이거 분위기 좋은데 게임 크리스마스에 딱 맞아 약간 겨울 시즌 느낌 저희랑 하면 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나대지마 네 BGM은 산뜻한가요? 아가리 닥쳐 죄송합니다 이벤트로 무슨 삼자주네 이거 잡는 애가 약간 나 닮았네 오케이 매니저 그 게임 제목 위치 써주세요 튜토리얼 우린 필요없어 와 이거 사는사람도 은근히 많나보다 저희 언제 합니까? 기다려봐 픽 낮은데 한번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가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 만들 수 있네 게임 잠깐만 와 맵 되게 많다 랜덤 없나? 랜덤 없나? 스노우 브리지부터 일단 갈게요 스노우 브리지부터 일단 갈게요 패스워드 사용 비밀번호는 007 우리 9명이니까 5대4 말고 한 명 더 껴서 하면 되겠다 방파놨어 니네 들어오면 돼 방파놨어 니네 들어오면 돼 저 아직 깔아냈어가지고 같이하기가 안되는데 지금은 다 깔았습니다 야 그래픽 개좋다 게임 형님 혹시 비밀번호 한 번만 다시 불러주실 수 있나요? 007 감사합니다 이거 맵이 겁나 넓다고? 어? 이거.. 뭐지? 아니라는데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한국 007 고리아 고리아 그러네 맵 뒤지게 넓네 아오니는 돌아왔는데 007 007 아닙니까? 아온아 007 들어와져요 네네 나 왜 안들어가지지? 진짜 007 맞아요? 네 예예 안들어가죠 됐다 이제 됐다 어? 안들어가지는데 잘못된 비밀번호 아닌데? 네? 저도 그렇게 떠요 잘못된 비밀번호 들어와지는 애들은 뭔데 007 007 007 007 007 0 007 007 나도 007로 들어왔어요 저는 007으로 들어와는데 뭐지? 아 둘 다 안되는데 그럼 007 한번 쳐볼게요 何 안된다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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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니 왜 니는 안돌아 남자는 들어와지고 여자는 안돌아지네 여.. 여현방인가 이거? 이거 여형게임이네 지랄하고 있네 뭔 여형게임이야 아 존나 웃긴다 이거 바로 환불할게요 잠깐만 있어봐봐 아니 이거 왜 니들 안돌아.. 다시 해봐 여자애들만 안돌아져 아니 내가.. 이제 된다 이제 된다네 안되는데요? 또 안되는데요? 또 안돼 갑자기 아니 뭐야 남자애들은 들어와서 되는데 아니 뭐냐고 잘못된 비밀번호래요 어.. 어.. 된.. 는건가? 담비는 이제 위치 좋네 아 안되는데 아.. 네.. 저.. 아니 안돌아져 편지를 좀 늦게 해가지고 뭐라고요? 아니 안된다고요 대장님 패스워드 패스워드 알려주세요 패스워드 패스워드 야 있어봐 그러면 내가 아예 그냥 비밀번호 없이 방을 파볼게 어 됐어요 거봐 뚫어보면 된대니까 안됐어 안돼 안돼 그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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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요 오케이 있어봐 방 다시 팔게 예 빨리 들어가면 되잖아 우리가 어 이걸 어 이거 되네 랜덤 맵사이클 공개 패스워드 사용 007 와 게임 모드가 되게 여러가지가 있나보다 최대 플레이어 9명으로 할게 숨기 타임 숨기 타임 25초 팀 선택 랜덤 관중들은 많이로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만들어봤어 돌아와봐봐 네 네 007 응 이제 된다 007 어? 아니라는데 눈 아니고 안되구요 손도 돌아졌구요 안됩니다 들어왔습니다 안되요 안되 아니 그 007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안된다고 뜨면은 그 다음 들어갈때 그냥 게임 참가만 눌러봐요 그럼 되던데요 게임 참가가 없어요 게임 참가만 누르라고요? 네 007 그냥 누른 다음에 어 담비 다해왔구요 민돌이 왔구요 이러면 되네 와 이거 무슨 X떠고 게임이야 이거 흠 흠 여행은 못하시다 스킬 스킬 마우스 올려놓고 니네 지금 고르고 싶은 스킬도 써야돼 아 근데 아직 그 저렙이여갖고 오케이 마녀 3명 흠 흠 아우 마녀래 이거 우리 잡는거 3명 술래 3명 응 나 알았어 캐릭터 담비 똑발맞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놔 네 이거 어떻게 해놔요 오른쪽 마우스 잡자 뭐야 찾기 하란데 저 돼지들 누가 이거 물건 대면은 나는 그거야? 술래?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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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잡아 야 잡아 저 새끼 마녀 잡아 나이스 추빈이 잡았고 안 어렵네 게임이 야 일단 던져보고 아 위에있다 애들 다 위에있다 위에있다 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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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발빈이 잡았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깄다 여기있다 여깄다 여깄다 저 새끼 잡아 저젠젠젠젠젠 저 개같은 녀 잡아 얘들아 또 감춰 나이스 아우니 잡았고 뭔가 사운드 원툴 느낌 났던데 올라가자 올라가서 잡자 ㅈㄴ 괜찮다 잠깐만 이중에 있을 수도 있는데 얘 왜 아파하지? 알겠다 얘 아파하는데? 어디 있을까? 찌들겨 무빙을 박스 움직여 보인다 보인다 박스 나이스 잘 잡았어 뭐 하냐고 야 다음 거 잡아야 돼 니네 왜 자꾸 돌아다니지를 않아 어딘가 있을텐데 와 대박 얼마 안 남았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담비야 일로 와봐봐 이거 존나 멀리 가면 못찾네 존나 어떻게 저렇게 숨지 멀리 갔다오 조개가 되어있는거 아냐? 뭐야 조개? 센스 끝으로 가면은 이거 맵 저기서 태어나네 담비야 같이 찾자 일로 와봐봐 어디지? 분명 얘들이 지금 힌트를 주고 있거든 뭐 이 박스인가? 아닌데? 숨어 계신 분들 Q 누르시면은 근처에 어그로 끌려요 flex F1 누르시면 도움말 나와요 쓰읍 아 참 어딨을까 주 부르기 점프 이거 맞을때 마녀가 앙 소리 내지 하핳 으핳 하핳 흐핳하핳 아 얘들 처웃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 구석에 숨어있으면 안 되신다 음.. 야무지는구만 어딨어 아 스킬을 활용하십소 형님 야 물 안에는 못 숨지 네 아 모르죠 에휴 비웅 메에로 메에휴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어 너무 좋고 엄청 어렵네 이거 아 나 술래하기 싫어 아 이거 재밌다 근데 다음 맵 다음 맵 두번째 맵 가보자 다정한 감자 다정한 감자 어 감자 오케이 레디해 돌아가셨으면 다들 레디 하세요 됐습니다 와 이거 맵이 너무넓은데 못찾겠는데 아 아 또 술래야 이 아 술래 아 아니 왜 여기서 나오지 왜 여기서 나오지 오 여기 또 있다 아 야 이 야 이 야 이리 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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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와 이건 절대 못한다 아 아 안 돼 오 스피드부스트 와 니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볼거야 근데 웃는 시간이 너무 짧아 확인 개같은 년아 일로와 야 여기 여기 있다 야 이거 이거 음료수 야 저거 저거 저것도 잡아 빨리 잡아 어 와 나이스 이거 감자 뭐야 뜨거운 감자 너무 좋고 야 두 마리였거든 한새끼 어디 도망갔어 어 저거다 저거다 있었는데 근처에 있다는건데 어디 어딨다고 다가 다가 어딨어 근처에 있다는거에요 그냥 아 무서워 와 이거 어떻게 찾았지 어디있나 저깄다 저깄다 어 어디 넘어간거 같은데 이 년이 씨발 어디갔어 어이없을 멈춰가십시오 저깄다 이 씨발이 안잡았다 사다리 사다리 야 잡아 잡아 어디갔지 아 저깄다 이 씨발이 나이스 아 와 와 와 너무 좋고 와 한 번 왔나요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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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할 수 있다 이건 전반보다 너무 좋아요 계속 닭 날리시면서 시야체크 하시면 돼요 오케이 손두봉 이럴 때 잘하네 또 우와 우와 와 탁 계속 날려주세요 보이는데 제발 제발 아 이거 진짜 못둘이겠다 흐흫 제발 틀키지마 와우 아 닭이 안되네 레이더가 아 언니 살아있는게 신기하다 진짜 그니까요 아 어딨어? 아 정말 개덥답하네 야 구석같은 데다가 좀 던져봐봐 아 저렇게 쏘면 되구나 바보들 바보들이라고 우리 뭐? 바보들? 잠시만 멍청이들 설마 왜 해 하하 아 나 진짜 아웃님 사랑인 거 보고 좀 놀랍다 설마 아까 거기 아 어딨지? 아 미치겠네 가까이에 있다고 적은 등장 밑인가? 오오오? 여기 근처 여기 근처 어디요? 다 닦다 도쿄 멍청이들 다 근처에 있는데? 어? 근처에 있는데? 여기? 멍청이 설마 위인가? 아 어딜 말하는거야? 여깄다! 나이스! 나이스! 아름답지! 마지막 한 명! 빨리 닭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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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돼 도망 절대 못하자 이 멍청이들 와 이걸 걸려? 와 이거는 진짜 레전드다 와 아 숨어보고싶어 아 답답해 아쉽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야? 뭘 알려주면 안되지 여기여기여기 날라다지게 날라다지게 뭐야 어디있는데 이거 한정하겠네 와 어디있냐 와 와 와 재밌다 아 아쉽다 많이잡았는데 오케이 감 잡았어 형님 그 닭이 렌즈에요 닭이 렌즈 오케이 자 세번째 난파선 골짜기 가자 아까 했던거 아닙니까? 아 했던거야 하지마 하지마 개같은거 하지마 아까 골짜기 아니었던거 같은데요 이건 아니었어요 리뷰 아니었대 다른 맵 해 오케이 닭이 바라보는데 있다고? 아 쭈구리가 C구나 조롱하기가 일리 음 여기 안에서만 숨는거야? 아니 뭔데 나는 맨날 무슨 아 아 너무 좋고 음 어디 숨어볼까 와 근데 형님 딱 형님인데 오 아수라장 어택이 브이네 아 아 아니 이거 왜 안돼 large 아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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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으흑 웃어 숨어시 분들은 죽을 것 같을때 Q 쓰면서 나 세요 나라서 빼세요 화분으로는 안 변하나 봐 아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술래를 좀 잘하는 사람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술래가 너무 게임 너무 쉬워 존나 어렵다 근데 코트 형님이 계속 술래 걸리니까 이게 진짜 거진 거의 안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움직일 필요가 없네요 근처도 안 오시는데 배에 없어 배에 없어요? 오케이 그럼 배고 가야겠다 그럼 배고 가야겠다 수색 끝났대 배에 한 3명 있는 것 같은데 야 움직여 아 그래? 배에 있다고? 배에 없는 것 같은데 배에 없는 것 같은데 하마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닌다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못 찾아 숫자 보세요 형님 렌즈 좀 돌리십쇼 주변은 없는데? 피미님이 저희 주변에 없는데요? 아예? 아니 왜 이렇게 오지게 크네 아 이게 찾는 게 이렇게 힘든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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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배에는 진짜 없어 내가 배 보니까 배는 진짜 없어 오케이 정말 배 진짜 없나요? 배에는 진짜 없어 내가 확인해 봤어 제이데들, 납치야. 진짜 없는거... 확실한가요? 진짜 있습니다, 배. 닭 날려봤는데 없었어. 지랄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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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아니, 어딨어? 치발. 나 개굴 재미있지? 술래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이거. 술래 세 명이면, 이거 한 명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아니, 술래 20 명 있어야 돼, 이거. 아니, 이거... 비율이 거의 1대 1정도 되어야 돼요. 너무 3대6이면 너무 세요 지금 다 가만있죠 저희 날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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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살아있어요 금이 올라가셨는데 누구? 금? 금? 야 어딨어 이 씨벌 그라가스가 열심히 야 이 씨벌 연주아 어 이거 이거 순간 금암 어디가 아니 배에 있다고요 배에 찾아보세요 금 금 어디가 어디가 앞에 공 있잖아 공 앞에 공 저거? 어 앞에 공 아 ㅈㄴ 초록하네 아니 대놓고 날라다니는데도 못 찾으면 공 공 뒤바라 여러분 이쯤 되면 날라다니죠 그냥 아 이거 씨벌 연주아 에밀리이 어머 어머 자유롭게 날라다니죠 그냥 날아다닙시다 그냥 아 icons 20초 남았는데 네 밸씨를 어떻게 풀어요 aw 밸씨요? 밸씨는 못 풀어요 아 들어가 다른 건물로밖에 못 풀어요 out stadium 고 와 이거 진짜 찾기 게가 어렵다 이거 미쳐뒀다 이거 huyx5 Juliet Flux 불 Harold hunI estat 히 Yuk 그리고 숨는 사람이 2명 안돼 안돼 왜? 형님 비율이 5대5가 딱 적당해요 뭔 5대5야 이 개미친 새끼야 헌터가 8명 해야돼 이거 야 맨 마지막 맨 저거 재밌어 보인다 아 제발 제발 이번엔 제발 맨 마지막 나이.. 어 어 아 제발 제발 나 찾고 싶다 나도 이제 찾아보고 싶다 너무 개미 아 제발 재미가 없어 제발 게임을 못하나? 어 이 맵은 좀 어이없겠다 이 맵은 술래가 참 좋은 맵이네 개쇼 보이는데 레디 제발 제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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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코트 형 드디어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이 맵은 진짜 찾기 어렵겠다 찾기 진짜 쉽겠다 이거 그냥 던지면 되나? 야 숨을 때 어떻게 숨어? 숨을 때 뭘로 숨어? 어떻게 뭘로? 자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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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찾죠 여기 개간년들 일단 문 앞에 한 명 개간년들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한 명 컷 한 명 컷 나이스 나이스 이거 코트덱 열면 근처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형님 키 누르시면 1인칭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느낌표 떠요 근처에 있으면 네 여기 근처에 있거든요 코트덱 어떤 여기 있네 안녕 안녕 이거 얼굴대가리 얼굴대가리 날라다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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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방송 보지 마라 안 보고 있고요 와 여깄네 어 어 어 날라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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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우와 내 에임 실화냐 일단 여긴 없고 나이스 이거 잘 찾는데 어 3명 남았다 벌써 3명 남았으면 3분이면 이거 모릅니다 잡는 사람이 호트형 봐 존나 웃기네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지 와 이거 어떻게 찼노 어떻게 찼나 와 찾으면 레전드다 오오오오오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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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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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는데 저 있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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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느낌표가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여기 통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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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위인가? 위에 가보세요 닭 바라보는데 닭 바라보는데 닭 바라보는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자루새끼 야 이 야 이 왜 방프래 이 방프래 방프래 아 방프래 방프래 X나하네 아니 맨날 아 왜 이렇게 찾아 놓고 와 방프래 X나 역겹다 방프래 X나 역겨워 진짜 어디 어디 멍제 쪽에 코코테 몰고 있잖아 뭐야? 닭 바라보는데 닭 바라보는데 닭 바라보는데 닭이 바라보는데? 프라이팬인가? 닭 바라보는 데가 있는 거예요 하늘 바라보는 거 같은데? 바라볼 때 처음 있었던 곳이 아 여기도 여기도인데요? 나와있지 닭 바라보는 데라니까 아 이걸 못찾네 와 대박이다 닭 바라보는 데면 야 병신새끼들 야 이거 병신새끼들 아니 빨간색깔 의자 뭐야 야 닭이 개새끼고 야 닭이 개새끼고 존나 지렀다 이거 야 닭이 이건 진짜 개사기 개.. 와 완전 사기인데 닭이 지금 이 질환한거는 말 안된다 선더군님 안걸리는 것도 레전덴데 지금 와 양초 뭐야 양초 뭐야 아니 저기 뒤쪽에 창 그냥 아니 없는데? 어 을자 뭔데 저거 없어 어 뭐야 뭐야 겁나 큰 거 큰 거 어 저 움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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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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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와 왕성 어 을자 을자 너네? 형님이나 잘하십쇼 이 향푸대끼 물러다니는거 봐라 와 미쳤다 이거 이거를 못잡는다고 코트님이나 잘하세요 날아가버려 날아가버려 피용신 뜰기에 눈나라는데 양수로 모자줘요? 와 바로 앞이나 또 그걸 못찾네 자기 바라보는데 아니에요 그냥 주의에요 주의 이거 또 성도부가 나대가지고 또 이렇게 된거죠? 이겼지 않습니까 형님 성도부님 미움받고 있어 자 다음 맵 야 같은 맵 한 번 더 하자 이 맵에서 한 판 더 하자 아 제발 제발 술래주지 마세요 다른 맵인데요? 아 그래 그냥 해 야 제발 술래 주지 마세요 제발 술래 주지 마세요 제발 아 나 술래하고 싶고 재밌냐 제발 술래 주지 마세요 술은 재밌는데 제발 술래 주지 마세요 제발 술래 재밌는데 제발 술래 주지 마세요 제발 술래 주지 마세요 아니 근데 술래 반복판 너무 멋있어 아 이 씨발 맨날 술래야 하하하하 되게 웃기네 어디 가지? 이거 좋겠는데 그 숨으시는 분들 시프트 누르시면은 이게 좀 더 안정화되요 약간 약간 옆으로 눕혀있으면 좀 더 아라 싸가 닫혀 네? 아라 싸가 닫혀 마이크가 이상해야돼 이거 점프가 안돼? 아 망했다 감자를 야무지게 한 번 던져봅시다 이거 술래 누구야? 뭔가 밑에 밑에 있을 거 같은데 여기 한 명은 있다 아 이거 올라가지를 못해 이 돼지새끼야 아 이거 못 올라가는데 이거? 어? 또 작게 있는 거 같은데 아 이제는 움직일 때 어? 근처에 보이지도 않아 아 심장이 너무 떨린다 근데 너무 티나게 있는 아이가 지금? 이 의자 원래 있었나? 이건 지나가기만 하면 걸릴 거 같은데 여기 어디 있다 여기 어디 있다 아마 치즈는 아니겠지? 어디서 맞지? 집 안에 있는데? 오오오오오 움직임 다리 위에 뚱땡이가 있다 조심해 아무도 안 지나가는데?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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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씨 들키지마 들키지마 야 이 씨발이나 일로와 어디갔어? 어디갔어? 진짜 쫙 더 어렵다 아 살았다 와 씨 와 잠깐만 이거 나 이거 절대 못 찾아 뭐지? 민돌이 나 봐봐 코트 형님 감자를 참 잘 던지십니다 코트 형님 감자를 참 잘 던지십니다 앞에 의자 나왔죠? 어? 앞에 그 무슨 화룩불 나왔죠? 코트 형님 뒤에 뒤에 화룩불 어 거기 거기 방금 갑자기 나왔던 어 양초 양초 나왔다 갑자기 뭐야 양초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속임수 쓰는 거 족같은데? 어 네 어그로 끄는 스킬이에요 숙련 애들 타는 거 뭐가? 큐? 네 어 양초 뭐야 양초 뭐야 흠흠흠 술래 뭐하냐? 보석 중 하나일 거 같은데 어 여기 분명 있는데 어 여기 분명 있는데 어흐 아흐 싫어해 어 이거 너무 어렵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아이 씨발 풀고 날아다녀야겠다 그냥 그게 맞지 어 여기 주변에 있다 와 이거 이거 어그로 X같다 이거 어디 계신거지? 어? 찾았다 찾았다 벽 보고 계신 분 뒤에 봐봐요 뒤에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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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위 위 벽 보고 계신 분 위에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오케이 포기 또 있다 또 있다 또 있다 날라다녀 날라다녀 오케이 한 대 맞췄어 숨으면 되지롱 어딨어 숨으면 되지롱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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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는 재미가 없죠 야 다른 게임 가자 아 순례만 뒤지게 하니까 이 어몽어스 가기인가? 어몽어스 하자고 진짜 레알로?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네는 어몽어스 하면은 돌대가리 새끼들이라서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 거짓말도 못하고 정치질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다른 게임 가겠습니다 어몽은 에바고 성지 매료하자고 그거 라이프 있어야 돼 라이프 없으면 좀 빡셉니다 여러분들 예 폴가이즈? 폴가이즈 개인전으로 달릴까? 다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누르면 우리 다같이 연결될걸? 폴가이즈? 아 그러기에는 너무 근데 그러기에는 10명이라서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이 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이거 폴가이즈가 얼마나 개똥겜 개똥망겜 됐냐면 스티브에서 지금 통계 눌러봐도 폴가이즈가 폴가이즈 어떻게 지금 폴 봐봐 폴가이즈 지금 16,000명 밖에 안해 형님 어제 기억해 주신 건 아니죠? 어? 16,000명이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다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다 누르면은 다같이 연결된다니까 아니면은 형님 차라리 GTA가 나은 것 같습니다 GTA 안 깔린 애들 되게 많아 포레스트! 까는 데 너무 오래 걸려서 이거는 아 그건 맞지 포레스트 하자고 얘들아? 네 포레스트 아 근데 니들이 말을 너무 안 듣고 다 멍청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그럼 바로바로 잘라버리죠 형님 고단을 내주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포레스트 형님 말하시는 거 제가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포레스트 내가 봤을 때는 스타크래프트 유즈맵 할까요? 어? 어? 전 좋아요 7인 인마 그렇죠 아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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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다른 거 어 포레 차에 워크래프트 원앤딜을 하십쇼 하십쇼 차라리 갱비스트가 진짜 나은 거 같은데 갱비스트 갱비스트도 나쁘진 않긴 하지 갱비스트? 그게 뭐예요? 근데 저 거지 찐딱게임 있어 스타만 하면 안 돼요? 스타만 하면 스타만 하는 거잖아 개년아 그건 존대요 아 그래? 네 요즘 여자애도 스타들 많이 하는구나 스타만 하면 제가 빠져야 될 거 같습니다 스타만 있어 보자 누가 블랙 서바이벌 하자는데요? 블랙 서바이벌 해본 적이 없어 그럼 하지 맙시다 음 그렇다면은 음 아 테트리스? 어? 테트리스 차라리 그럴 거면 홈페이지 같은 걸로 해도 재밌는데 테트리스 홈페이지가 있어? 아니면 캐치마인드 같은 식으로 그래요 그런 게임이 괜찮을 거 같아 네네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 하는 건데 제가 사이트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테트리스 한 번 줘봐봐 포리스는 지금 너무 하드해 여러분들 좀 빡세 너무 좋은 사진 뭐야 이거 미친 캐치마인드도 재밌겠다 아니면 뭐 끄투 온라인 이런 거 지금 채팅 상황이 아 끄투도 괜찮다 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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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보는 재미가 없을 거 같아 잠깐만 일단은 끄투 하자 끄투 끄투 몇 명이 갈 수 있어 끄투? 끄투가 아 끄투콜이야 이건 또 뭐야 아이골이 또 bj주 나봐 끄투가 끄투가 똥겜즈 자리 안 남아요 예 캐치마인드는 몇 명이 갈 수 있어? 8명 아닌가 그것도? 10명까지 됩니다 10명까지 갑니다 아 캐치마인드가? 10명까지 돼? 네 그래 캐치마인드 가자 알겠습니다 아니 캐치마인드도 홈페이지로 있는데 그걸로 하실래요? 그거 거지 같잖아 그거 거지 같애 나 해봐서 알아 넷마블 캐치마인드로 합니까? 아니요 스케일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링크 줘봐 봐 링크 줘봐 봐 링크 드렸어요 여기도 들어오시고 제가 방을 하나 팔게요 제가 방을 하나 팔게요 어 이거 말한 거 맞아요 빠르게 팔게요 이거 이게 무엇인가요? 이게 안에서 캐치마인드 하는 건데 제가 이거 파드릴게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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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링크 보냈어요 제가 다시 보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잠시만요 아 아 아 이거 잘못 보냈다 이거 개인 메시지로 일일이 보낼까요? 이거 한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오리안이 있어요 네 돼요 네 돼요 이거 일일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래 이걸로 하자 이거 이걸로 하는 게 재밌겠다 어 섰다는 여러분들 안 돼요 왜냐면 이게 19세 게임이고 19세 걸어야 돼 코트 형님 야 빨리 링크를 줘 링크를 담비가 빨리 링크 줘 아 그럼 제가 만들까요? 어? 제가 만들어서 다 뿌리고 있는데 이거 아 빨리 뿌려 그럼 개새끼야 아 아 존나 느리네 담비님 혹시 제가 드린 링크 코트님한테 보내주실 수 있어요? 네네 네 플레이 누르면 되나? 어 네네 아오님 들어오셨고요 다 안 받으실 링크 안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파메 안 받았어요 파메 파메님 파메님 드렸어요 개인 메시지 확인해주세요 야 바로 하자 지금 네 분 플레이 한번 해보자 형님 약간 이거 입턴 아 180초로 할게요 라운드 몇 라운드로 할까요? 한 5라운드 네 뺑이 도는 거예요 다섯 뺑뺑이로 남 3라운드 5 3 1 2 3 4 5 한 분 안 들어오셨는데 민돌이 파메님 시작할까요? 시작 예 레츠고 그래 밑에 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파메 부터 해 몇 글자인지는 얘기해줘 위에 있어요 형님 아 세 글자 오케이 응 대충 그림 맞추기 게임이래 캐치마인드 이거 따봉은 뭐야? 그거 추천 비추천 잘 그렸으면 뭐 약간 네 맞췄습니다 이건 뻔하죠 뭐 이게 뭔데? 뭐지? 세팅창 세팅창 나오지 않습니까 세팅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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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이거 그거 아니야? 그 계산기 계산기? 아 이걸 모른다고? 아 이걸? 이거 뭐 이거 뭐 검은색깔 배경해 아 이거 너무 완벽한데 아파트만 아 이게 아파트라고? 지랄병하고 있네 시발놈이 아 아 아 오해가 없네요 저기 아파트요 황중민이 해봐 그려봐 아 두 글자 아까 우리 했던 선 맵 같은데 뭐냐 저게 뭐야 이 손명 다 그린 건가요? 제 얕은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 같은데 진짜 대박이네요 아 저거 손이 좀 잘라야 돼 컷 돼 돼지 손 아 아 근데 이거 그건데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아 이거 그건데 아 나 이거 그거 아는데 그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어 어 아니야? 어 아니네? 해모가 아닌데? 근데 세 글자가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두 글자지? 어떻게 이게 두 글자가 나오지? 어 나도 뜨개질이 아니 저게 아니라고? 뜨개질이 아니라고? 뜨개질이 두 글자가 있나? 그 그 아니 이거 물고기 잡을 때 쓰는 그건가? 이 나랍니다 나라라고 나라요? 나라 왜? 뭐? 저런 나라가 있다고? 아 아 그거네 어 근데 왜 안 나오지? 어 근데 왜 뭐 뭐지 그려? 그 그 그 그 있잖아 아 아 이거구나 알았다 아 무슨 아 아 알아요 아니 저걸 저렇게 그린다고? 아 그 야 국기 그려줬잖아 저 국기는 맞춰줘야지 응 스위스 에 에 에 에 에 에 방송 꺼라 채팅창 보지 마라 얘들아 네 네 네 오 단비님 추천받고 시작합니다 이걸 수도라고 안하고 나가라고 해버리니 아 두 글자 어? 뭐야? 아니 뭐야? 아 맞혔어 아 아 아 나 맞히니까 다같이 맞추네 이거 방송 보지 말라니까 얘들아 저게 뭔데 저 제가 1등입니다 이게 뭐야? 코끼리야? 이게 뭐지? 아니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로란새? 뽀로로 뽕뽕이 아 아 와 이게 무 아 미치겠네 대박 대박 난 난 저 구두가 참 뭐지? 단어가 왜 나 왜 추방 당했어 오 코트 코트 비추 어 다현이 나와 다시 들어오실 수 있어요 링크 타고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나 왜 추방해? 이거 뭐지? 아 멍멍인데 견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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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그린다 근데 어? 오 뭐지? 어? 제가 뭘 쳤듯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야? 나 어깨 맞췄지 근데 이거? 뭘 쳤지 내가? 어? 뭐였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만 몰라? 뭔데? 아 너무 열심히 그렸다 근데 잘 그렸다 끝없이 열심히 그렸는데 아 멍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끝까지 그리는거 봐 수원아 수원아 바나나 귀엽지 비키니? 풀펜션? 아닌데 돈을 줘? 갑자기 아 클럽 아 돈 수원 아니고 뭐지? 이거 뭐지? BJ? 돈을 맞춰? BJ 괜찮다 판매원 dok 아... 뭐야 이상한 사람... 아... 아... 아 이거는... 비글장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족... 족사님... 아이... 요새 강원도가 춥더라구요... 가... 바다... 뭐지? 딜러? 아니... 아직도 못 준다고? 이거 주식도 있어요 주식도 있어요 이거 알겠다x2 아... 카지노... 아... 카지노... 아... 카지노... 아... 딱 그... 그거 말해가지고 알았다 철구절 아... 아나... 근데... 아... 아... 으음... 으음... 오... 어... 오케이 pues... 아.. 아...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어? 뭐야? 사람인가? 응? 이게 뭐야? 뭐지? 뭐지?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변난로도 아닌 뭐란 말이야 이 씨발맘아 병신같은 새끼 똑바로 그려 이 개새끼야 이 이상 잘 그릴 수가 없는데? 이건 무엇인가? 사바지 옷 짱? 뭐지? 뭐? 오븐? 캠프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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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뭐지? 아! 아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 이 주변에 가? 기타 라면 술 소주 진짜 젖같이 그리네 아 저게 뭐야? 포도알이야? 땡땡가라인데? 포도알 한숨가 나아가 포도알 어 뭐야? 포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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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한 거 나왔다 포도알 하여간? 포도알 다쳐봐 포도알 하여간 아 아니고 화 포도알 포도알 무슨 단어가 있어? 포도알 이게 뭐야? 포도알 하여간 하여간 이비가 하여간 이비가 포도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힌트 드릴게요 포도알 첫 번째 글자 말고 20초 20초! ㄴ, ㄹ, ㄱ 네? 나라가, 나라가 나랑 똑같은 말하고 있어 다 노래가, 나랑가 나 나 내룸이 어? 어? 뭐야? 뭐야? 너랑가, 나랑가 답이 뭔데? 난 녹거든 아! 아, 이거는 너무 안쓰는 단어다 내가 진짜 떼기가 너무 어려웠어, 근데 난로가가 뭐야? 맞추기 맞춘 사람 있네? 노란색 난로가를 고른 저 새끼가 레전드다, 내가 봤을 때 비영신새끼 짱 그건 맞지 기영이가 아니구나 입수도 2개인데? 아, 이거 쉽다 아, 이거 쉽다 어? 이건 너무 쉽다 응, 난 맞췄어 보너스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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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은 이렇게 그리세요 이거 그림 그렸을 때 많이 맞추시면 그게 또 점수가 잘 들어와요 저게 뭔데 둘 이거 고른다고? 손이 잡티 스티 모델링 턱수염 와, 주근깨로 운모하는거 좀 심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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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백 목클라야, 저만 턱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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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게 뭐야?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걸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지 어 어 하 이거 뭐라 표현해야지 어 나 순간 졸았어 어 씨발 안할래 졸았어 어 어 나 순간 졸았었어 어우 씨발 저거 뭐야 그래서 답만 알려주세요 마지막 거 답이 뭐였어 이게 기발 이게 포시자 결이 아이 미치 그게 뭔데 룰이래요 룬 룬이야 룬 아이 씨발 지랄병을 하네 비영신같은 새끼 야 이 씨발 년아 재밌냐 그게 비영신같은 새끼야 죽어 그냥 개새끼야 어우 잘 뻔했다 졸 등신같은 새끼 어우 씨발 졸 나루주 하네 씨발 놈 아이 짜증나 비영신새끼 뭐야 뭐야 마술사 자 주먹해 나 나갔어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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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똥겜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 이 개이새끼들아 불만 있는 사람 예 좋습니다 없는가 좋습니다 그래 오늘 똥겜즈의 최종 멤버는 추빈이 주단비 다혜 이 세 명이다 나머지 멤버들은 일일 하루살인 멤버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 아 이 세 명이야 알겠나 네 네 네 그래 수고했다 개이새끼들아 다음에 보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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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응 자 일단은 여러분들 아 존나 피곤하네 아 나 방송을 너무 오래 너무 너무 오래 너무 오래했다 캠 방송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 게임 방송하니까 어 일단은 뭐 내일 언제 올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키고 싶을 때 꼴릴 때 키도록 하겠습니다 4일간은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31일 날 돌아오도록 하고 그때 정규방송 하도록 하겠고요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내일 봐요 빠잉